10월 1일 오프닝벨 라이브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오늘 11월 첫날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제 파트너주 항상 김종인 회장님 나오셨는데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앞으로 저랑 호흡을 맞추게 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출발 상황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3대 증시가 모두 다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는 좀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1%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등락 수가 1,600종목 수가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장 초반에는 좀 강한 투심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나타나는 게 오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거든요. 아직 완전 극 초반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13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같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합니다. 어제 이제 YCC 발표 이후에 좀 강세의 흐름들로 전환을 했었는데 오늘도 뭐 일단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사실 AI 칩에 대한 초도 물량에 대한 이런 좀 부담감들이 어제 좀 뉴스로 부각이 됐는데 뭐 아직 그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좀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좀 지수를 좀 굳건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쪽도 좀 강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반등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또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소송권에서의 좀 승소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쪽에서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양 시장에서 좀 굵직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지수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도 사실 출발이 그렇게 2차전지 빼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에 그냥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좀 힘든 하루였죠. 사실 어제 같은 날이 힘든 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아침부터 급락을 하고 뭐 안 좋은 뉴스면 우리가 뭐 일단 가곤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미국 쪽 많이 좋았는데.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맞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고 좀 아팠는데 다만 오늘은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좋은 출발 보였고 사실 어제도 느꼈던 게 역시 한국은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같이 가줘야 증시가 살아나지 이들 중에 한 축이 무너져버리면 시장 반등이 제한되고 다른 기업들도 확실히 힘을 내기가 좀 어려워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랑은 어쨌든 출발이 좀 다른 게 상승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반도체도 좋고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도 좀 오르고 있고 확실히 그 테슬라 주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영향에도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테슬라가 5%나 사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파나소닉 악재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실 파나소닉 일본 공장 감산하는 거는 결국 거긴 테슬라 모델X나 비싼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다른 미국 공장을 감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가품에 대한 또 그 제품들은 사실 미국의 IRA 법안에 의해서 보조금도 못 받는 모델인데 너무 좀 시장이 또 예민 반응하는 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올해 7월에는 또 반대였잖아요. 7월에 2차전지 좋을 때는 좋은 것들이 또 더 막 강화돼가지고 주가 좀 급등했던 건데 확실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재료들도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 오전장 출발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무려 지금 10%나 급등하는데 이게 실적도 되게 좀 어려운 게요. 어떤 기업은 실적 안 좋다고 그냥 폭락을 하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오늘 주가 10% 오르는 건 아까 보니까 미국의 퍼스트솔라가 그래도 좋은 실적을 좀 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제가 보고서들을 읽어보니까 4분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당장 나오는 숫자보다도 하나솔루션을 보면서 이제 저도 좀 느끼는 게 결국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 좀 태양광 쪽은 좀 출발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제 태양광 쪽이 좋았죠. 퍼스트솔라도 좋았고 이제 징코솔라도 좋았고 선파워도 좋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퍼스트솔라의 실적 부분들과 또 이제 징코솔라가 이 사우디 쪽에 대한 노크를 하고 있다. 40기가와트라는 좀 거대한 양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아무래도 미국장에서도 최근에 한번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이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하나솔루션의 강세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사실 최근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 대부분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뭐 출발들은 그래도 좀 견주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섹터로 보니까 주류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뜨겁네요. 한 5% 그러니까 섹터로는 5%고 여기 보니까 뭐 한국알코올 막 이런 기업들인데 어제인가요? 그제 보니까 하이트진로가 소주값 올린다고. 맞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겠죠? 그렇죠. 이제 소주 하나에 맥주 두 병 하면 이제 2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뭐 한 잔에 이제 천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한 잔에요? 네. 한 잔에 천 원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7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천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게 확실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뭐 거기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가격을 높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니까 오늘 뭐 주정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풍국주정 그리고 한국알코올 같은 게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정 외에 또 혹시 좀 강세 좀 흐름 중에 좀 특징적인 섹터가 좀 혹시 있나요? 어 일단은 저는 두 가지가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청단글로벌 같은 이런 이제 중국 소비 중 화장품 소비 관련된 쪽이라 이제 천연가스 쪽인데 먼저 엘프뷰티라고 해서 미국의 화장품 회사죠. 네. 이 회사 엘프뷰티가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마감할 때도 이제 10%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중소형 저가 브랜드를 주로 다루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 섹터에 좀 긍정적인 실적의 지표를 좀 해줬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소비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광군제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기대감이 좀 강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애초에 선물 가격 자체가 거의 7%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유통 관련된 지정적 리스크와 연관된 종목이죠. 그래서 뭐 GSE라든지 SH 에너지 화학, 대성 에너지 이런 쪽에서의 강세 기조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빠지는데 사실 보통 유가랑 천연가스랑 이게 변동성을 보면 같이 좀 연동이 되는데 이번이 좀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좀 반대로 오르는데 유가는 좀 빠지고 있고 근데 사실 유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유가 떨어질 때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오늘 보면서도 물론 증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유가가 오늘도 떨어졌고 전쟁 리스크는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물가 걱정은 그러니까 유가만 여기서 급등하지 않으면 물가는 그렇게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제 기준점으로 나오는 유가 수준이 이제 93, 94달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만 정말 과하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좀 격하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에 석유화학 제품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고 한다면 유가 부분은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좀 오늘 하락하는 쪽에서 좀 섹터 있나요? 오늘은 좀 많이 넘는 것 같은데 네. 하락하는 섹터가 혹시 있나요? 오늘도? 일단은 뭐 섹터로 보시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유가 쪽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유가에 따른 하락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영풍 제지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약간 어떻게 보면 품절주 같은 부분이죠. 뭐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양지사 이런 쪽에서도 좀 하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다음에 화장품 OEM 쪽이 오늘은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미국 기업에서의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지역에서의 주로 이제 이슈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쪽이랑 또 이제 LCC 쪽에서 이제 저가항공 쪽이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어제는 사실 출발했어도 상승 출발했어도 좀 내심 저도 좀 불안했던 게 2천 원씩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장은 올랐는데 4% 5%씩 빠지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까지도 같이 빠지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오늘은 삼성인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좀 그렇고 어제 이제 삼성인자 IR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성인자가 어쨌든 이제 내년 전망은 또 공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HBM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공급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급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오해한 부분을 좀 바로 잡으려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공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엔비디언지 아 그렇죠.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으로 납품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것들은 사실 비밀 유지라서 아마 공개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삼성인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멘트는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HBM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맞아요. 우려가 좀 팠는데 HBM3는 이미 양산에 들어가서 뭐 일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4분기 실적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HBM 양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에 원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물음표가 많이 생겼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급량이 뭐 2.5배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아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버리니까 여기서 좀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 현물 가격이라든지 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보면 2분기에 바닥 다지고 3분기 넘어가서 4분기에 이런 기조만 확대를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기울기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1월 첫날 이제 반등에 일단은 성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2309포인트 1.36%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포인트 올라서 747포인트 1.51% 상승률을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이나 하락을 해가지고 이게 4개월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나마 11월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출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수급사항은 어떤가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은 워낙 많이 팔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좀 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거래소에서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 15억이었는데 지금 12억으로 현물은 좀 좋아졌고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522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선물 쪽에서는 누적이 이제 4조가 넘어가다가 좀 줄어들기는 했죠.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이 연속성이 좀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거의 최근에는 하루에 3천억 원, 2천억 원 이 정도로 팔았는데 오늘 일단은 좀 약간의 그래도 플러스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모처럼 외국인들이 조금 순매수 좀 들어오는데 주로 전기전자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전기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다행이고 다만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는 조금 나오면서 개인들은 약간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1월 첫날 출발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일단 보고서 좀 한두 개 좀 준비해왔거든요. 잠깐만 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뭐 사실 그 미디어 업종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아마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요새 뭐 CJ E&M이라든가 제이콘텐트리라든가 콘텐트리 중앙인가요? 그런 기업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미디어가 뭐 광고 경기도 좀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하나 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신한투자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 더 이상 공매도는 하지 마라. 약간 이제 요런 좀 보고서인데 더 나쁠 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둘 다 뭐가 문제였냐면 두 회사 다 미국의 그 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이런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를 21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피프스 시즌 또 콘텐츠를 중앙은 위비라고 하는데 요게 인수한 게 현재까지 결과를 한번 보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거기서 지금 적자가 CJ E&M은 티빙하고 피프스 시즌 합쳐서 분기 천억 원대 손실을 보고 있던 건 어마어마한 손해인데 콘텐츠리 중앙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E&M의 영업소닉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적자가 커지는 게 아마 눈에 확 들어오실 텐데 저게 영화 드라마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미디어 쪽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특히 작가 파업 때문에 드라마를 최소 분기당 5개 납품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돈을 버는데 고정비만 500억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파업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배우 파업이 또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때는 뭐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년부터는 근데 배우 파업이라는 것도 영원한 건 아니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정사가 될 거고 아마 적자 대규모 적자가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티빙도 적자가 크지만 그래서 대규모 비용 이제 좀 저는 뭐 티빙이나 이런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긴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대작 드라마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자꾸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엔터 사업을 좀 강화한다고 하면 돼서 내년에 걸그룹 두 팀 런칭한다고 하고 콘텐츠리 중앙도 좀 힘들지만 일단은 해외 OTT에 먼저 이제 드라마를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JTBC에 편성하는 쪽으로 일단 수익성을 좀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가 좀 마지막이다. 그리고 미디어 쪽 같은 경우 이제 올해보다 내년 개선 전망하는데 밑에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저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판 누적 순매수량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진짜 엄청 팔았네요. 저 중에 공매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수급이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좀 쇼포지션 거두자라는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혹시 주주분들도 지금은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내년에는 반대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보고서는 일단 이제 아까 어제 뭐 에나 얘기도 좀 아까 좀 잠깐 해 주셨지만 그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상한선을 그러니까 장기금리 상한선을 원래 이게 1%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좀 막아놨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 오르면 이제 누르거든요. 그게 이제 YCC인데 1% 이상을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것 때문에 한국이 또 빠진 거 아닌가 좀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앤케리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그럼 미국도 팔고 일본으로 이제 돈이 다시 활류되니까 그렇죠. 미국 국채 파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 데이터를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저게 왼쪽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일본이 YCC 정책을 조금씩 이제 그 국채 금리 상단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0.5에서 지금 1%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 효과랑도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초저금리에서 일본의 금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채를 팔고 그렇죠. 일본의 국채 사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 데이터는 정반대요. 밑에 보시면 저 진한 파란색 선이요. 일본의 미국채 보유 금액인데 오히려 그 전에 다 팔아놨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YCC를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1% 이상 용인한 것도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거잖아요. 계속 위에서 누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속도가 점점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누르는 그 강도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미국 국채를 이제 그렇게 급...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일본 국채 사가지고 저걸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분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그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미국 국채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니까 미국 국채 급하게 팔 이유가 있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 일본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도요. 미국 국채랑 지금 일본 국채랑 너무 금리 차가 아직도 너무 커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고작 이거 올렸다고 아 이제 일본 사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격차가 나중에 많이 좁혀지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게 5%고 일본은 1%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금리 차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너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반대 흐름이 나오니까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미국 국채를 사주면 국채를 사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는 떨어져요. 금리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안정화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보고서 보면서 저도 이거 좀 어제 엔케리 우려 때문에 빠졌나? 이 생각도 했는데 저 보면서 그건 또 아니구나.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걸 너무 뭐 악재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 재무부가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나와 있었지만 예산 때문에 이제 발행하는 금액을 아까 8,500억 달러 정도로 일단 설정을 했었는데 이걸 7,000억 달러대로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줄였다는 거는 이제 국채 발행을 또 줄인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건 국채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또 오르겠죠.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채권 금리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좀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기승전 미국 금리거든요. 모든 게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 모든 게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본다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지금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은 게요. 미국의 S&P 500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인데 78.7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5년 평균보다 높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이 5년 평균으로 발표하고 나서 저 회색선이 올라갔죠. 위로. 근데 이번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고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빠졌어요. 주가가 오히려.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실적에도 반응을 잘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민감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난 기업은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저 파란색 선이 5년 평균과 비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시장이 고급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잘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있다. 그만큼 약세 장애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좀 시황 보실 때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돼야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안정화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혹시 이제 하창원 본무자님은 올해 이제 이번 11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뭐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래도 지금 증시가 한 3개월 너무 안 좋았잖아요. 좀 반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17일까지가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디폴트에 대한 이제 결과치 나오는 날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이제 에이팩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15일부터 해서 17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하게 만난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없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좀 좋은 결과치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증시의 뭔가 반등의 서막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뉴스 자체를 보시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바는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좋게 작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세부 좀 터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만난다고 크게 달라지겠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약간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우리 좀 긴장관계 좀 약간 줄이고 경제에 좀 매진하자. 이렇게 또 시장이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근데 지금 뭐 진짜 만나는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꾸 만난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만날 확률은 좀 높아진 것 같고 그게 어쨌든 만남이 성사된다면 일단 증시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좀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어서 뭐라도 좀 호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뭐 악재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좋게 작용했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방금 이제 속보가 좀 나왔는데 한국의 10월달 수출액이 일단 그래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1일이라서 10월 전체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월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를 해서 정말 오랜만에 수출입 플러스로 일단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한때 마이너스 뭐 30% 막 40%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수치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엔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도 일단은 흑자가 났네요. 그래서 지난달 6월 이후로 연속 흑자 기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 데이터는 조금씩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기세가 이제 연말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역시 그 수출 데이터가 제가 저렇게 관찰해보면 결국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증시가 좋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데이터는 올라가는데 증시는 오히려 거꾸로 그냥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데이터가 좋아지는 게 과연 연속적으로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0월 달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폭이 올해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4분기에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이 속도가 가속화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단연 한 단계에 좀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11월 수출 데이터도 좋고 출발도 일단 현재까지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오전에 한 번씩 좀 시장은 점검해드렸고요. 잠시만 광고 보고 와서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이제 시장 한 번만 더 좀 점검을 해드리겠게요. 현재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1.1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700개가 넘어서 많은 기업들이 다 오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61%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00개의 기업이 상승하면서 어제 부진을 일단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일단 모습이고 역시 업종으로는 오늘 신재생에너지 쪽 그다음에 일부 2차전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좋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가지만 오늘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엘프뷰티 좀 리스크인지 몰라도 화장품 쪽 OEM이 조금 약간 빠지고 있고 그 외에 중국 소비주들이 요즘에 좀 며칠 좀 강했잖아요. 그쪽은 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두산바켓 같은 건설기계도 일부 빠지지만 그렇게 낙폭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급락장에서 선전했던 기업들이 약간 하락을 하는 반면에 대다수 기업들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일단 오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관건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루 오른 거 가지고는 안심을 못하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 보호를 갖고 계신데 그래도 일단 오늘 기관도 좀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 매도는 맞거든요. 그런데 화학업종 좀 매도하는 거나 철강주 좀 매도하는 거 제외하면 또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매수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은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2차전지랑 반도체가 동시에 불을 뿜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상승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상방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2008% 때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2차전지에서 지금 탐모티럴 같이 실적 좋고 전장화 장비에 대한 자동화하는 쪽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안 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심 자체가 조금 더 유지가 돼서 좀 이렇게 바닥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대표 기업들이 어쨌든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자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흔들려버리면 등시가 또 약간 밑으로 꺾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2차전지 섹터들 계속 오늘 좀 견제한 흐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월 주식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좋게 일단 출발을 했는데 11월 마지막 날에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저희가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11월이 좀 되기를 좀 바라겠고 11월도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안 또 진짜 미중 정상이 만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번 11월에 아마 중순 지나면 또 확인들이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2300 코스닥은 지금 740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하면서요. 오늘 2023년 11월 1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창안보부장님하고 한번 또 수요일날 라이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너무 좀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에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